죽어 완전 죽어 장난 아니야? 아 그래요? 아 그럼요 몰라서 그러지 이제 이렇게 망각으로 살만 보여요 예예 그분 사서 하는 거죠 뭐 그러다 언니 난자가 죽어 진짜 아니 죽나니까 진짜 필살기 있다고 자 미정량님 저번주에 배웠는데 신음소리? 오오오오 자 자 자 들어볼까요? 호오오오 자 야 야 야 자 경진씨 자 갑시다 야 좋은거